이번 기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산사의 재미를 하여 2 and 4. 2 and 4. Now we're going to add some spice. Put your hands together now.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everybody. Clap your hands, everybody. Clap your hands. And you need to clap, clap your hands. Feel the groove and take your arms. Put your hands together now. Clap your ha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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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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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없지 않나? 너무 없지 않나?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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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뜨거울걸? 손가락으로 먹었지만 이 젓가락은 잘 못하네. 이 젓가락 할게. 이 젓가락 잘 못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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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는 왜? 고추는 왜? 고추는 왜? 홍수야. 홍수 너 깍지 할 줄 모르지? 응. 고추는 왜? 고추는 왜? 고추는 왜? 고추는 왜? 고추야. 고추는 왜? 고추는 왜? 고추는 왜? 할머니 잠깐만요. 삼촌이 젓만 들어줘요. 응? 삼촌이 젓만 들어줘요. 기다리세요. 공주가 할머니 오시는데? 왜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비니야. 비니야. 들어와. 너는 지금 뭐 입고 있어? 너네들은. 옷을 입고 왔어야지. 그렇게 입고 왔어? 할머니 들어와서 한번 맛 봐봐요. 할머니 한번 맛 봐봐요. 할머니 한번 맛 봐봐요. 서비 잘 잤어? 네. 할머니가 만약 맛있다고 하면. 들어와. 삼촌이 더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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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거랑. 내거. 이거 좀 봐. 주시나. 먹자. 먹자. 먹어라. 먹으라고. 우새우 여행이. 먹으라고. 먹으라고, 너의 진짜. 맛있어. 구색당. 어색. 가지, Marsi. 맛있어. 거 with the meat. 아 그리고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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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